6월 모의고사 그 면에서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많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기존에 비해서, 옛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기말고사라는 앞에 또 큰 숙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느라 신경을 좀 덜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6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또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까먹지 말아야 하는 아이디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다시 한 번 풀고 해설강의를 통해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할 거고요. 선생님은 유일하게 전 문항을 다 해설할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2점, 3점부터 쭉 해설하고요. 그 다음 이제 4점 천천히 해설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눈으로 계산되죠? 1,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바로 계산이 되니까 우리 정답은 그냥 3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번도 가요. 어우, 두 당씩 빼달래. 자, 눈으로 천천히 빼봐. 여기서 여기 빼봐. x제곱. 빼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 눈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3번. 자, 나머지 구하는 건데 3차식을 포인트는 이거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나누는 녀석이 0이 되는 x값, 즉 1. 1을 곧바로 대입하면 정답이죠. 1을 곧바로 대입하면, 1을 곧바로 대입하면, 1을 곧바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4번. 4번도 가봅시다. 부동식의 해가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포인트가 이거지. 부동호 방향을 가지고 이런 해가 나왔다. 오케이. 납득 가능하고요. 그런데 해의 끝값 2와 3 있죠. 2와 3. 얘 정체가 누구야? 바로 왼쪽에 생겨먹은 이 2차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했을 때 이 녀석의 실근이잖아. 실근. 실근이 2와 3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부동식 문제였지만 방정식으로 바꿔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합니다. 두 분의 합. 짜잔. 마이너스 너무내너.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 분의 곱. 6입니다. 그거는 6이다. 그렇죠? 그냥 a값만 구하는 게 정답이니까요. a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5번 한 번 가도록 할게요. 자, 뭐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변을 쫙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적절하게 수치를 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x에다가 어느 수 한 번 넣어볼까? 편하게 0 한 번 대입해보자. 자, 좌변이 그럼 얼마예요? b가 나오고요. 빠밤. 우변. x에 0 넣으면 사라집니다. 0 넣으면 3이 나옵니다. b값 가볍게 알아낼 수 있고요. 자, a값 같은 거 한 번 찾으려고 x에다가 어느 정도의 값을 넣으면 편할까? 그냥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 번 넣어볼까? 정해진 건 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2 빼기 a 플러스 b. 근데 b는 3이라며.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짠! 마이너스 1 넣어봐. 짠!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5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긴 4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a값은 넘어오셔서 얼마가 돼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를 곱하는 게 정답이었으니까. 우리 정답은 3번. 이렇게 해결. 이렇게 해결. какую begeell嘛. 그래서 그 событий도 4 분에 Fire. 2. 이렇게 해결하 Jesús. 감사합니다.